네티즌들이 외모는 유리멘탈, 실제로는 기 셀 것 같은 스타로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을 꼽았다.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DC인사이드와 취향검색 기업 마이세럽스가 운영 중인 익사이팅 DC가 외모는 유리멘탈, 실제로는 기 셀 것 같은 스타는 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이 1위에 올랐다. 이 투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. 총 35,417표 중 1만 6,750표 47%로 1위에 오른 진은 잘생기고 부드러운 외모. 잘 웃는 모습으로 첫인상은 순해보이나 큰 무대나 대선배와 함께하는 곳에서도 기죽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로부터 외윤해강의 전형이라고 불리고 있다. 2위로는 1만 4,144표 40%로 그룹 EXO의 디오가 꼽혔다. 동안의 귀여운 외모로 열어보이는 이미지의 디오는 그러나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음악과 연기에 대한 뚜렷한 주관과 의지를 보이며 팬들로부터 강한 멘탈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. 3위에는 1,500표 3%로 가수 아이유가 선정됐다. 발랄함과 청순함을 동시에 지니며 국민 여동생 자리에 오른 아이유는 연예계 생활 동안 노모 안티 등 다양한 위기에 강단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박수를 받았다. 한글자막 by 김태현 아